손지호의 물리학엔 패턴이 있다 복잡한 개념도 낯선 문제도 손쉽게 해결하는 패턴 그래서 결국 물리가 쉬워지는 패턴 그러니까 물리는 패턴이야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장력에 의한 일과 만천력에 의한 일 이게 되네? 뭔데? 물리가 물로 보여 그게 가능해? 가능해? 패턴만 알면 물리학은 결국 패턴 결국 손지호다 패턴으로 끝내는 물리학 손지호 이제 메가스터디에서